이 시각 세계입니다. 수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섹소폰을 잡고 있습니다. 스페인으로 가보겠습니다. 수술실의 섹소폰 소리가 웬 말인가요? 섹소폰을 불고 있는 사람은 수술대에 누워있는 젊은 남자인데요. 게다가 이 남자는 지금 두 개구를 열고서 외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. 외종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듣기나 근육 조정 능력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사가 전문 연주자인 환자에게 섹소폰을 불도록 한 겁니다. 수술을 받은 지 2주 뒤 건강한 모습으로 기자회견에 나온 환자는 의사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.